나는 남자 나는 여자 나는 배우 나는 코미디언 나는 소속 연예인 나는 소속사 대표 공감대가 있을까? 싶은 두 사람이 만나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비공감 댓글 네 아침봉 수요일 코너 비공감 댓글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을 빛내줄 게스트는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코미디언 언제나 빅 웃음을 빵빵 터뜨려주시는 우리의 배꼽도둑 왜 그러실까 송은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꼽도둑은 아니고요 저는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누군가가 저한테 비구슴을 기대한 적이 없는데 봉태규씨가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대를 갖고 맞으셔서 감사합니다 송은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보는 라디오라고 제가 어제 제작진한테 듣는데 뭐 이런 걸 이렇게 해야 된다면서요 네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눈마주춤도 해주시고 하면 더 아마 친근하게 느끼시지 않을까 이게 참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혼자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이런 것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 이렇게 카메라가 누가 눈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편해요 아니 지금 2656님께서 보라 보는데 대표님 오신다고 봉디 버선발로 마중 나가시네요 그럼요 네 그도 그럴 것이 저도 화면을 계속 봤거든요 그런데 일관댁에 약간 이 자세로 턱을 고고 지금 뭐 이게 3일밖에 안 된 새내기 디제이 같지 않게 지적이죠 너무 이렇게 제가 설정을 했나 붙이고 왔나 손을 여기다 턱에다가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턱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아 진짜 네 폼을 잡고 있죠 폼을 잡고 있었는데 그래도 마중 나와주신 걸 보신 모양이네요 서정민님이 그래도 확실히 아군의 등장으로 봉디의 얼굴이 편해진 느낌이에요 완전 아군이죠 완전 아군이에요 네 완전 아군입니다 아니 송은희 씨에게 궁금함정 그리고 저희 두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첨을 통해서 마스크팩 보내드릴 테니까 많이들 보내주세요 어떻게 사실 DJ의 자리에 앉은 제 모습을 보니까 어떠신가요 아니 저는 이거를 상당히 오래전부터 상상했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태규 씨랑 사실 같이 출근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눴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김숙 씨랑 라디오 할 때 봉태규 씨가 게스트 왔을 때 아 라디오에 참 잘 맞는 인물이다 전 그때부터 생각했었거든요 맞아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가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비구숨이 없는지라 조곤조곤 토크를 좋아하거든요 약간 미국식 토크죠 이형자 씨는 이제 이름하여 개미개그라고 하는데 우리 은희는 개그가 참 작아 개미개그요 태규 씨가 약간 그런 개미개그가 있어요 뭔지 알죠 저도 비구숨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라디오를 지속적으로 듣는 분들한테 더 편할 수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또 공감에 대한 폭도 넓고 그래서 라디오 하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하던 터에 이렇게 또 좋은 많이 사랑받고 있는 시간대에 라디오를 또 하게 돼서 너무 축하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진짜 다 대표님 덕분입니다 나이구 별말씀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짜 이거는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임병열 님이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두 분이 친해지신 거예요? 의외의 친분이어서 궁금해요 근데 제 주변에서도 제가 뭐 그냥 사실은 저희들이 뭐 그전에 방송을 같이 하긴 했지만 소속사로 옮길 정도로 이렇게 가까웠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둘이 왜 이렇게 친해진 거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이렇게 안경 끼고 조곤조곤한 남자를 모아요 이렇게 장안주 봉태규 저는 눈높이 많은 안경 낀 이렇게 좀 약간 닮은 꼰들을 좀 모으는 중입니다 아 개인 어떤 약간 컬렉터 아니 태규 씨랑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당신이 혹하는 사이를 시즌을 저희가 3까지 했나요? 4까지 했나요? 4까지 했나요? 그렇죠 3까지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프로그램 하면서 사실은 많이 친해졌어요 그 녹화 시간이 상당히 길기도 하고 그 중간중간에 녹화 잠깐 사이사이에 나누는 토크가 되게 재밌고 그랬어서 태규 씨에 대한 제가 호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마 송은희 씨가 백상예술대상인가? 거기서 상을 받은 적이 있으세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2018년도에 리턴이라는 드라마로 나무조연상 후보에 올랐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수상소감을 발표하는 송은희 씨를 보면서 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야 저분 그때 이제 한창 아마 거의 초반이었을 거예요 회사 만드는 2018년도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창 화제가 되고 있는 맞아요 맞아요 행보가 그래서 와 저분은 진짜 멋있네 그런데 야 저런 분이랑 일을 하면 꼭 소속사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런 분이랑 일을 하면 어떤 기분일까라는 생각을 그때 막연히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그 얘기를 이제 하시시박 작가님한테도 하고 왜냐하면 저는 그때 물을 마셨거든요 수상은 못하고 생수를 까루 생수를 드시고 그래서 저는 아마 그때부터 했다가 그래서 이제 누나하고 이제 처음 소속사 계약 얘기를 했을 때 사실 기뻤습니다 그런 분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그때 느꼈던 거가 실제 들어와 보니까 어때요? 편합니다 진짜 세상 이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가 진짜요? 그리고 깜짝 놀란 건 회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비슷하세요 느낌이 정말 이게 농담이 아니라 약간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심슨이라는 만화 있잖아요 그럼 거기 동네 주민들이 사실 다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죠 이루어져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저희 시설을 보면 약간 분명히 다르지만 그림체가 정말 맞아요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합니다 그런 건가? 저는 그냥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떤 기준이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아티스트가 색깔이 다 너무 다르고 공통점이 다 없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집단이다 보니까 물어보시는데 저는 제가 좀 오래 지켜보고 너무 좋다 이거의 시간이 오래 걸린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는 거예요 장중 감독님도 그랬고 당연히 신봉선, 안영미 씨는 무한걸스 할 때부터 아 쟤네들 너무 좋다 너무 좋은 애들이다 그리고 재밌다 뭐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권일영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하면서 아 저 오빠 너무 참 따뜻하다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것 같다 보니 이렇게 색깔이 없는 그렇죠 색깔이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없지만 비슷한 뭔가가 제가 근데 그냥 순간적인 생각으로 아 저 친구와 함께하면 뭐 회사가 우뚝 서겠다 이런 생각 전혀 없이 아 근데 정말 궁금한데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소속 연예인은 정말 1도 없나요? 아니 전 모두에게 자그마하게 개미 기대를 하고 있어요 개미 개그가 있듯이 개미와 같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연예인의 수명이라는 게 반짝할 때에 반짝할 때가 있고 반짝할 때가 있고 또 약간 이렇게 워낙에 굴곡이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저의 모토는 우리가 오래 하는 거예요 오래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또는 약간 영역이 벗어난 것에 가볍게 도전해가면서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 가지를 오래 하는 그런 사람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씀이 사실 굉장히 힘이 되기는 해요 왜냐면 연예인을 하게 되면 막 뭔가 잘 돼야 될 것 같고 엄청 유명해져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송은희 대표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말이 그거예요 너무 유명해지지 마 너무 유명해지지 마 너무 유명해지면 바쁘고 힘들어 힘들어 적당히 놀면서 적당히 주변 사람들 잘 어울리면서 챙기면서 행복하게 오래 하는 게 꿈이에요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진짜 신기하네요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한 질문인데 허가님이 혹시 소속사 연예인들과 함께 시트꿈 찍어보실 생각 없나요? 아 왜 없겠어요 아 있으신가요? 네 왜 없겠어요 있어요 있어요 완전히 있고 너무 하고 싶고 진짜 얼마 전에 우리가 신년회 하듯이 한번 같이 다 같이 모였죠 김희 작가님과 안영민 씨 빼고 같이 모였을 때도 생각했어요 아 역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아 그때 정말 재밌었죠 네 근데 또 아 이걸 또 우리만 재밌다고 또 그러시면 어떡하겠는데 많은 분들이 또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맞구나 해서 좀 잘 준비가 되고 타이밍이 잘 맞으면 진짜 연기를 하는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다 모여서 이렇게 뭔가 시트꿈 같은 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사실은 사실 저는 그 저희 이제 신년특집 할 때 그날이 아마 제일 당황했잖아요 제일 예쁘게 입고 와가지고 아니 왜냐면 그때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연예인들이 다 모인대요 아니 옷을 왜 이렇게 예쁘게 입고 온 거야 아니 그래서 과하게 아니 다 연예인들이 모인다고 하니까 저 미용실까지 갔다 왔거든요 근데 첫 모습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회사 도착하고 촬영 첫 모습이? 누구요? 아니 김수용 형님이 앉아 있는데 쓸쓸이 구석에 정말 누가 봐도 거실에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계셨잖아요 그래서 아차 싶었죠 아차 아차 싶었습니다 정말 아 내가 아직도 분위기 파악이 안 됐구나 아차 싶었습니다 태규 씨의 그 막 끄덕이를 리액션하고 막 웃는 얼굴이 너무 좋았다는 댓글도 많았어요 아 네 근데 아 정말 저는 초대하고 싶더라고요 모르는 분들은 저희 신년에 아 너무 그냥 네 사실 저희가 편집이 좀 됐잖아요 많이 됐죠 근데 실제는 더 재밌었죠 실제로 더 재밌고 나가지 못한 뭐 흔히 말하는 비방송 아 그럼요 용도 너무 재밌었고 네 그리고 정말 너무 신기하게 합이 맞는다는 게 네네 너무 신기했습니다 네네 아 그리고 이석하 님께서 송 대표님 이 세상에 김영철 봉태규 두 연예인만 있다면 대표님의 선택은 소속사 대표로서 아 뭐 그냥 그죠 그냥 네 봉태규 아예 뭐 감사 네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요 영철이는 그냥 지금 딱 거리를 유지하는 동생 정도 사실은 오전에 제가 일찍 와가지고 김영철 씨랑 조식을 먹고 왔어요 아 맞아맞아요 저랑 촬영하고 앞시간이 김영철 선배님 시간이어서 네 SBS 시간대에 갔던 이제 우리 봉디제이도 되게 축하하고 자기가 이제 맨날 언급을 해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또 봉태규 씨도 많이 들어달라고 하고 하는데 그렇게 안 어울리는데 성대모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봉소로 근데 이다도 씨 성대모사를 하면서 아 제 성대모사 하십니다 봉소로 봉태규 많이 많이 봐주세요 블라블라 이러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밥 먹으면서 네 그러면서 저한테 또 오늘 끝나시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시간이 없는데 너무 길어 멘트가 좀 짧게 해봐 이러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그리고 라디오에서 저희가 소근희 대표님한테 미리 듣고 싶은 신청곡을 부탁을 드렸는데 네 더블 브이 셀럽파이브 옥상달빛 요조 선우정화 치즈 방문치가 함께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고르셨어요 네 굳이 이 선곡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의 인생 모토이기도 하고요 잘 먹는 게 중요해요 사람이 잘 자고 그 기초적인 거 그것만 잘해도 사람이 되게 행복하거든요 아 근데 이게 뭐냐면 2021년도에 2021년을 잘 보내는 프로젝트라고 코로나 때였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약간 음악적인 즐거움 안 보던 아티스트들의 콜라보로 한 달을 버티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코로나로 지나가고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했던 이제 매달 하나씩이 돼서 다섯 달 동안 했던 프로젝트인데 그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노래였어요 이게 약간 그 저희가 이제 앞서 이제 그 불시착한 태규 그 시대에 우리 하나 돼요 약간 이런 프로젝트 같은 첫 달에는 배우 라미란시랑 미라니가 라미란이라는 걸 냈었고 다비모랑 이치랑 다비이치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메스사 매직 소리베리 사운드 아티스트랑 시소 아티스트랑 같이 했던 프로젝트인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송은희 대표님이 선곡해 주신 이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3부 끝곡으로 듣고요 네 그 다음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미션까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청취자 닉네임을 못 정했거든요 그래서 몇 개 후보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네 저도 하나 내도 돼요? 아 내도 됩니다 아침에 했던 거 내도 돼요? 제가 했던 거? 아 그 그거 안 돼요? 네 한번 내보세요 그거 아 그래요?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거 한번 내볼게요 이따가 네 우선 제가 먼저 후보자고 말씀해 드릴게요 네 1번은 봉다리 네 2번은 봉그레 네 4번은 봉짝 네 봉디와 짝꿍들이라고 해서 봉짝 네 4번은 봉디가드 네 네 송은희 대표님이 하셨던 건 뭐였죠? 우리 태규 씨가 한창 활동할 때 우리가 많이 쓰던 용어예요 네 온라인상에서 방가방가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봉디제이니까 봉가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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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반갑게 인사하면 어떨까 저희 제작진이 약간 술렁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저랑 비슷한 이유일 수도 있는데 좋아서? 그렇게 좋아할 줄 알았다니까요 그럼 그것까지 그것까지 다섯 개로 해서 네 저희가 한번 네 나중에 끝날 때쯤에 네 4부에 발표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송 대표님의 신청곡이죠 더블 부위 셀럽5 옥상달빛 요조 선우정화 치즈 박문치가 함께한 잘 먹고 잘 사는 법 듣고 오도록 할게요 잘 먹고 잘 사는 법 그게 뭔지 아직은 몰라도 오지는 하루 음 Good morning 새로운 하루가 Now start it 모두 어디론가 각자의 걸음을 걷지 아름다운 네 아침에 별일 없는 보통의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수요일 4부가 시작이 됐고요 코미디언 송은희 씨와 비공감 댓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비공감 댓글은 성별도 나이대도 회사 내 직급도 다른 저와 송은희 씨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를 각자의 생각대로 공감해 드리는 코너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추첨을 통해서 마스크팩 보내드립니다 그 전에 저희 이제 청취자 애칭 봉가봉가를 추천해 주셨잖아요 네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네 안미나님이 봉가봉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윤주현님이 봉가봉가 뭔가 가로지기가 생각나는 오늘 방송은 가로지기 현전 방송인가요 네 뭔가 이렇게 가끔씩 새로운 어젠다로 게시판이 들썩들썩하는 것도 괜찮아요 굳이 저희 방송에서요 아니 내가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를 생각하지 못했고 너무 봉쪽에 아름다운 이 아침과 연결해 봤더니 좀 너무 섣불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니 그럼 봉다리 봉그레 봉짝 봉디가드 봉디가드 아 이게 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중에 하나를 의미가 있고 정하셨나요 우리 이게 애칭이잖아요 청취자분들의 애칭 네 일단은 저는 아 네 글자는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글자는 좀 많다 빨리 빨리 발음하기가 봉디가드는 너무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럼 나머지 중에서인데 네 정하셨나요 만약에 제가 좋아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럼요 아니 왜요 아니 대표님이시니까요 아니 나랑 마음이 같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SBS에 지분도 없고 근데 왜 나한테 아니 그러면 저희가 네 1번 봉다리 2번 봉그레 3번 봉짝 있잖아요 네 저희가 한번 손가락으로 네 마음을 확인하고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네 어 나 헷갈리는데 그렇게 하니까 다 좋은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안 맞아 네 아침봉 아침봉 청취자들의 아니 태규씨가 좋은 걸 하세요 진짜 저는 가끔 오는 사람인데 제 의견 따르지 말고 아침봉 청취자들의 애칭은요 네 축하드립니다 윤주영님이 보내주신 봉그레 봉그레로 하겠습니다 다 너무 귀여워요 봉그레로 저희가 새롭게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코너가 있거든요 아 코너가 있죠 비공감 댓글 네 코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4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50대 부장입니다 제가 꼰대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되더라고요 20대 신입들과 점심을 먹는데 정말 무건수행하듯이 먹더라고요 이럴 거면 혼밥했죠 소속사 대표인 송은희씨도 본인이 꼰대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나요? 완전 있죠 언제 그런가요? 아니 바로 뭐 얼마 전만 해도 저희가 이제 같이 회의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저희 이제 회의를 하게 된 뭐 20대인 PD 작가님들부터 해서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막 회의를 하고 이제 같이 웃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랑 귀 쏟말을 해요 아 갑자기? 하고 자기들끼리 캬캬 웃어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뭘 물어보기가 애매하고 그래서 이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되게 여러 번 있었어서 그걸 얘기할까 말까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내 팀장급 우리 PD님들이랑 같이 팀장님 본부장님 그 아시는 OPD님 이렇게 해서 같이 밥을 먹는데 야 나는 솔직히 이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했더니 대표님 말도 마세요 본인들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직원들은 같이 일하는 피디님들 편집실에 갑자기 막 한참 얘기하다가 타자기가 동시에 빨라지는 순간이 있대요 아 이거 그러면 내가 없는 단체방에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구나 아 그런게 또 있구나 그런게 확 느껴지면 하고 자기들이 또 웃는다는 거예요 어 그거 약간 소외감 들 것 같은데 근데 꼰대가 안 되려면 거기서 모른 척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워낙 친하니까 왜 웃어 왜 웃어 이렇게 한대요 그 피디님들은 근데 저는 내가 그렇게 했더니 대표님 저희는 뭐 난리도 아니하길래 근데 그 피디님들이 저보다 어리잖아요 훨씬 어리고 다 30대 그런데도 해주는 순간 내가 마음이 좋아졌어요 그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냥 해결책도 아닌데 어 나만 느끼는 게 아니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맞아 왜냐면 꼰대라고 생각이 들 때 가장 힘든 건 외로워지는 거거든요 아 맞아 나만 이런 거 아니야 네 맞아 그런데 아 그러면 좀 힘이 되죠 근데 어휴 자기들도 느낀다고 하니까 음 그럼 뭐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되던데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9012님은 40대 여자 솔로입니다 저만 보면 다들 결혼 생각 포기한 거냐고 물어요 솔직히 외로워 죽겠어요 근데 안 생기는 걸 어떡하냐고요 은혜 언니는 솔로의 장점을 봉디는 결혼의 장점을 말해주세요 아 근데 이게요 사실은 봉디는 솔로인 시절도 있었고 그렇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두 개의 장단점은 잘 알겠지만 저는 아직 혼자이기 때문에 장단점을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비교가 안 되니까 아 근데 또 이게 저도 솔로일 때 저는 사실 솔로일 때 별로 제 삶이 좋지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아 되게 안 좋은 일이 많았어요 아 진짜 삼재도 막 껴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 이렇게 솔로였을 때 뭔가 나의 장점 별로 없고 저는 사실 결혼하고 나서 뭔가 굉장히 조금 여유도 생기고 마음적으로 그 다음에 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찾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뭔가 이렇게 솔로와 지금 현재 결혼하는 때 비교했을 때는 비교하기 쉽지 않아요 케바케 아닌가요 그런 것 같은데 태규 씨는 확실히 결혼을 하시고 나서 더 빛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이 왜냐하면 저 솔로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잘 몰랐지만 네 화도 많고 다행이다 결혼하고 소속사에 들어가서 그럼죠 화도 많고 저 못 들어갔을 거예요 굳이 뭐 제가 그래도 저는 지금 혼자인 게 너무 좋고 사실은 뭐 지금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장점이라 그러면 시간을 아무래도 나를 위해서 오롯이 쓸 수 있다는 거겠죠 아 그게 제일 크죠 왜냐하면 결혼하면 개인 시간은 사실 거의 그러니까요 힘들어요 아이가 있으면 더더욱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게 제일 좋고 하고 싶은 건 아직까지도 즉흥해서 아 그렇죠 야 나 이거 해야겠다 그러면 막 해보고 도전하고 또 실패도 해도 오롯이 그냥 내가 감당할 몫만 하면 되니까 근데 가족 공동체가 생기거나 하면은 아무래도 그게 좀 덜하겠죠 못해요 거의 못해요 제가 하는 분 딱 한 분 봤어요 누구요 선배님 중에 이봉원 선배님 가족 공동체가 있지만 한다 아 최고죠 우리나라에서 딱 한 분 봤습니다 아 그럼요 자유로운 날개를 갖고 있어요 그분은 아 나란 아니십니다 네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비공감 댓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송은희씨의 대형 히트곡입니다 상상 듣고 올게요 새하얀 집을 함께 꾸미고 작은 정원을 가꾸는 꿈 그렇게 네 노래 지금 듣고 왔고요 이 코너 안내를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비공감 댓글은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한 사연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으로 공감을 해드리는 코너입니다 개인의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서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비공감도 하나의 공감이 될 수 있다는 게 포인트고요 아침봉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시고요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 아침봉에서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분의 사연이에요 제가 러닝을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이상형 남자분을 발견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했어요 메시지도 먼저 하고요 근데 흑 그분이 철벽을 좀 치시더라고요 휴 어떻게 그분에게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아예 모른 척해야 할까요 마음은 표현할 만큼 표현한 거니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이게 사실 이제 매체라는 건 공식적인 거니까 제가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 친한 동생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어떻게요 그분이 철벽을 쳤잖아 벽을 쳤는데 왜 그걸 넘으려고 하니 라고 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온도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의 관계라는 게 내가 이렇게 요만큼 했는데 저분도 이렇게 뭐 있다든지 아니면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샤이에서 표현을 못한다든지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한 두어 번 만나면 이게 분위기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분이 확 철벽을 쳤다라는 것은 벽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송은 씨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 그 벽이 부서지는지 주먹으로 세게 한 번 제대로 쳐봐라 어우 그러면 러닝 모임 못 나가지 각오해야죠 모임 못 나가요 러닝 혼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네 네 그러니까 익명으로 요청하시는 분 저희 이제 송은이 대표님의 의견은 저거고요 저는 마지막 한 번 온 힘을 다해 네 한 번 쳐봐라 안 부서질 수도 있지만 부서질 수도 있으니 네 네 저는 뭐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네 러닝이야 뭐 요새 동호회 많습니다 유행이어서 그렇죠 네 네 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 저는 아 저는 그러니까 어찌 됐거나 사연을 주신 분의 편이니까 그냥 본인 마음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것도 사실 이게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앞서 러닝 시작했는데라고 하셔서 제가 살 때 이 동호회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면 아직 이렇게 정을 나눈 상태가 아니니까 네 일단 이러면 어때요 러닝에 집중해 보는 건 어때요 그래서 러닝에 집중하다가 보면 달리다 보면 아 이 지금의 이분보다 더 좋은 분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고 하긴 맞아 적어도 체력은 좋아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네 사실 러닝 이 동호회 왜 들어갔는지 근본적인 근본적인 네 이 생각을 하면 좋겠네요 네 옛날에 그 입시학원 가서 꼭 연애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입시학원에서 공부를 해야지 거기서 연애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꼭 그 친구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사실 입시학원을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닌데 꼭 대학에 불합격되고 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꼭 그 연애를 한 거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원망을 하고 서로 뒤늦게 어차피 마음이 식어서 헤어질 건데 나 이제는 공부해야 될 것 같아 맞아 막 이러고 안 할 거면서 안 할 거면서 또 연애할 거면서 뭐 그런 것처럼 요즘 먼 얘기까지 갔는데 러닝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우상의 다른 남병을 만날 수도 있고 그게 제가 살 때 제일 좋은 방법이네요 러닝을 합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이에요? 벌써 뭐 했다고 마지막 라디오가 참인경 호랑해 그러니까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 너무 빨리 가 김희애 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요즘은 다들 몸 관리 하잖아요 두 분은 운동하시거나 피부 관리법이라던가 은희님 동안이시니까 관리 방법 좀 알려주세요 꿀팁으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저는 그렇게 동안도 아니고 피부가 얇고 약간 주름도 있고 이렇게 깨순이라서 좋은 피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저는 그냥 많이 안 발라요 화장품을요? 뭐 세럼 바르고 미스트 뭐 바르고 뭐 바르고 뭐 바르고 하는 거를 그냥 두 가지 정도만 스킨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크림 한 종류 그거를 그냥 이렇게 가격에 따지지 않고 듬뿍 발라요 많이? 많이 그냥 대용량 사가지고 완전히 막 엄청 막 광이 날 정도 그 우리 어머니들 예전 어머니들이 영양크림 그 번쩍번쩍하게 바라던 것처럼 맞아요 그렇게 아끼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안을 한 번 매번 할 때마다 막 속세안까지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만 깨끗한 클렌징을 해요 아침에는 거의 물세안만 하고 운동은 뭐 하시는 게 있을까요? 운동은 테니스를 이제 일주일에 한 두 번씩 한 번 가면 한 네 시간씩 칩니다 네 시간이요? 네 그럴 체력이 되세요? 치면 계속 늘어나요 체력이 좋아져요 체력이 좋아져요 무조건 사실 운동은 사실 그래서 하는 거긴 해요 처음엔 죽을 것 같잖아요 처음 할 때 근데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에 시간이 늘어나 있죠 그래서 왜 뭐 수명이 늘어나는 운동 해가지고 한때 유행이 됐었어요 SNS에 그래서 뭐 러닝은 몇 년 몇 년 더 살고 근데 테니스가 9년으로 제일 높더라고요 아 수명 연장이요? 네 그래서 뭐 수영은 3년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정확한 연수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근데 테니스가 1등이었는데 테니스장에 오면 친구들이 다 그 얘기를 하면서 수다를 떨어요 그러면 제가 빨리 라켓 들고 나와라 그거 얘기할 시간에 우리는 테니스 하니까 오면 살 거야 를 말로 하고 있어 그러지 말라는 거죠 테니스장에 해야지 랠리를 랠리를 해야지 토크로 그리고 뭐 너 그 라켓 어디 거야? 뭐 나 이거 몇 방이고 몇 그램이야 이런 말 얘기하고 있어 그거 안 중요하거든요 사실 중요하지 않죠 들고 코트로 나와야 돼요 그렇죠 때려야지 우선 공을 너 그 옷 어디서 샀어 예쁘다 이런 거 그만 하시고 SNS 그만 올리시고 맞습니다 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아 근데 운동은 정말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걷기라도 맞아요 사실 매일 운동은 사실 꾸준한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운동하기 전에 항상 뭔가 거창하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생각 없이 작은 것부터 꾸준히 할 수 있는 걸 시작하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그래서 대중교통도 가능한 많이 타고 저도 그래요 그래서 한 두 정거장 세 정거장 전에 일부러 내려가지고 걷고 아 그거 진짜 좋잖아요 네 어차피 가야 돼 집까지 맞아 죽으나 사나 맞아 그럼 걷는 거죠 일부러 맞아 그런 거 좋은 거 같아요 그런 거 좋은 거 같아요 일상 속에서 네 네 그럼 벌써 광고를 들으시는 시간이야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빨리 갑니다 네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광고 듣고 왔고요 아침봉의 첫 게스트 송은희 씨와도 인사를 나눌 시간입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즐거웠고 이제 봉그레가 된 거잖아요 우리 듣는 분들이 봉그레 사실 저는 응원봉도 생각하긴 했거든요 아침봉 응원봉 라이브 맞춘 거네요 네 아 역시 가수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하여튼 우리 봉디제이 매일 아침 여러분들의 봉주를 책임질 테니까 많이 예뻐해 주시고 진짜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아쉬우니까 끝인사는 우리 송은희 씨가 추천하셨던 걸로 할게요 맞아요 옥상달빛의 새놀이가 나는데 진짜 좋아요 다이빙 여러분 들으시면서 오늘 힘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인사는 송은희 씨님 제가 보내드릴 때 봉가봉가로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저는 봉태규 DJ 줄여서 봉디고요 청취자 애칭이 봉그레 그리고 아침봉의 인삿마름 봉주루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옥상달빛의 다이빙을 끝곡으로 듣고요 저는 내일 목요일에도 보는 라디오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점점 작아지는 요즘 멈춰있는 시간이 길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 에로우 에로우 에로우